이번 가수는 우리 언니들이 좋아할 만한 가수 얼굴 잘생기고 키 크고 코 크고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몸매도 뛰어나신 분 요즘에 각종 축제와 방송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셔야 할 가수 정태영 씨를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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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한 번 손이랑 올려주시고 박수 한 번 고맙습니다 박수 줄게요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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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도 활짝 핀 꽃처럼 화려한 그 시절이 내게도 펼쳐질 거야 술에 취해 온냠냠 오늘 밤만은 사랑 찾아 온냠냠 마셔버리자 내일이면 봄냠냠 다시 삘 거야 딱 걸렸어 만만한 세상 고맙습니다 아 역시 노즈오트리가 고맙습니다 자 한 번 함께 함성 한 번 함성 한 번 함성 좋습니다 다 합격시킬게요 지금 이 순간은 바보처럼 새자 모든 것을 다 다 지나도 활짝 핀 꽃처럼 화려한 그 시절이 내게도 펼쳐질 거야 술에 취해 온냠냠 오늘 밤만은 사랑 찾아 온냠냠 마셔버리자 내게도 내일이면 봄냠냠 다시 삘거야 딱 걸렸어 만만한 세상 딱 걸렸어 만만한 세상 딱 걸렸어 만만한 세상 오 역시 야 근데 이쪽 동네 어디 동네에요 요 요스요 잘 고향이요 전라도하고 보성입니다 보성? 아 보성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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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고맙고요 오늘 이 동네 워크샵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해년마다 온 것 같은데요 올해에는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힘이 좀 납니다 그리고 방금 불렀던 곡이 홍야홍야라는 곡인데 이 곡이 제 2집 테이트를 보입니다 그리고 백퍼젝트 남자는 제가 1집에 있는 곡인데요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 6시나 고향 하시죠? 6시나 고향 금요일 가는 프로 신야 가는 프로에 제가 다 좀 나옵니다 던놈 파트에요? 던놈 파트? 고맙습니다 백퍼젝트 남자는 여러분들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시고요 방금 불렀던 홍야홍야라는 곡도 오 여러분들 많이 좀 사랑해주신거죠? 됐습니까? 자 계속되면 백퍼센트 남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상치기 바랍니다 자 손이라도 올릴게요 이영하십니까 이쪽 분위기 너무 좋아요 아 고맙습니다 슥 슥 역시 역시 능이집니다 헤이 자 손을 끄세요 파트 이영하십니까 자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나를 한번 꼭 찍어봐 다른 사람에게 눈길 줘봤자 다른 사람에게 마음 줘봤자 내 사랑의 10분의 1도 안돼 안돼 정말 안돼 고민하지마 내가 바로 100% 당신남자의 시즌이 늦지는 못뿐 좋습니다. 2점 너무 좋습니다 분위기 좋아요 3, 2, 3 나를 한번 꼭 찍어봐 당신의 실수까지 이해해줄 남자 당신의 잘못같이 그러하는 남자 너 여기 있잖아 이 여기 있잖아 나를 한번 꼭 찍어봐 다른 사람에게 눈길 줘봤자 다른 사람에게 마음 줘봤자 내 사랑의 10분의 1도 안돼 안돼 정말 안돼 고려하지마 내가 바로 100% 당신남자의 고려하지마 다른 사람에게 마음 줘봤자 다른 사람에게 마음 줘봤자 다른 사람에게 마음 줘봤자 다른 사람에게 마음 줘봤자 내 사랑의 10분의 1도 안되 안돼 안되 안돼 정말 안돼 고려하지마 내가 바로 100% 당신남자의 고려하지마 내가 바로 100% 당신남자의 고려하지마 100% 당신남자의 100% 당신남자의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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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구요? 뭐라구요? 아 역시 오늘 전부 Anyone 다 admin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즐거운 날이죠? 오늘 행복한 날 되시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에게서 밴드니 한번 도달할까요? 준비됐습니까? 여러분 통일하고 계시길 바랍니다.